자 요번에는 틀린게 3개 틀린게 3개 네요 자 보면은 여기 씨링이 아니라 씨로 바꿔야 돼 그 다음에 이번에는 introducing ing 붙여 주구요 require 에다가 s 붙여 줘야 돼 자 뒤에서부터 보면 이건 지금 or 가 나고 있는데 얘가 어디에 연결되느냐 여기에 여기가 아니라 요기가 아니라 요기에 연결되는 거야 a or b 이거는 당연히 해석해서 풀어 봐야 되겠지 그래서 생산 과정의 변화를 야기한다 혹은 노동자들이 새로운 시스템 배우는 걸 요구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는 동명사 주어에요 동명사 주어는 introduce 그대로 쓰면 명령문이지 명령문은 뒤에 다른 동사가 없어 근데 동명사 주어는 요렇게 뒤에 다른 동사를 가지게 되요 그러면은 이거는 주어 자리야 아 그러니까 동명사 주어로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 요 구조에서는 지금 이제 문장을 전명구로 시작하고 있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에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동사 자리야 ing 는 혼자서는 동사가 될 수 없어 여기에 이제 비동사 붙여서 workers are sitting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 시제는 되지만 ing 혼자는 동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sit and have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여기까지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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